이번 에피소드는 94번의 헬스바 그리고 95번의 클리즌 디텍션 using 피타고라스 시어림이에요. 94번은 헬스바, 말 그대로 헬스바를 표시하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95번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충돌을 디텍션, 탐지한단 말입니다. 충돌 탐지. 간단한 내용이라고 해야 되나? 비교적 간단한 내용입니다. 94번, 95번 두 개의 영상을 보시면서 그대로 따라 한번 해보시는데 95번의 피타고라스 시어림을 이용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 충돌 디텍션, 충돌을 탐지하는 것은 조금 코드를, 여러분들이 여기 코드를 그대로 설명은 아주 잘 되어 있는데 코드 자체는 조금, 조금 코드 자체는 산만합니다. 불필요한 댕글링 코드가 꽤 있어요. 댕글링 코드를 제거를 할 방법을 생각하면서 한번 시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클리젼 디텍션이 뭔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지금 보시면 로켓이 여기 있잖아요. 로켓과 지금 트렛, 중앙에 있는 트렛과의 그리가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지만, 지금 상태는 충돌이 아닐지 모르지만, 이 상태 정도. 이 정도면 충돌로 보는 거예요. 왜 충돌로 보느냐 하니까, 지금 트렛의 여기 물어봐야 되나요? 포 라고 해야 되나요? 포. 포가 지금 밖으로 돌출되어 있고, 트렛이 빙글빙글 돌잖아요. 빙글빙글 도니까, 이 정도 글이 근접해 있으면 포에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 글이, 이 정도 글이나 이 정도나 서로 닿지 않았다 하더라도, 닿았으면 반드시 충돌이고 당연히. 닿지 않았다 하더라도, 글이가 일정한 글이 이내로 들어오게 되면, 즉, 포의 길이, 이 길이죠. 이 끝선이 닿을 수 있는 사전 글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전 글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충돌로 간주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얘가 포와 부딪힐 수 있는 정도의 글이 내에 접근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죠? 딱 붙었으면 충돌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정도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디렉션 파트, 얘를 돌려올게요. 이렇게 돌려서,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와 있으면, 직접 닿지는 않았지만, 이미 충돌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글이, 이 글이를 우리가 어떻게 개선하겠느냐, 포와 부딪힐 수 있는 글이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느냐, 이게 95번의 주제예요. 그리고 코드가, 댕글링 코드가 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불필요한 코드들이 좀 있으니까, 그 불필요한 코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면서, 94번과 95번 영상을 한번 시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시청해 보셨나요? 따라해 보셨나요? 그럼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 코드, 그러니까 얘와 포와, 그리고 트릿이죠. 트릿과 얘의 글이를 산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디스턴스 x, x좌표, 디스턴스 y, y좌표, 그리고 x포지션은 로켓스 x포지션에서, 트렛스의 x포지션을 빼고, y도 마찬가지 트렛스의 y포지션을 빼는 값이죠. 그것을 제곱해서, 스퀘어로트 하게 되면은, 빗변, 우리가 알고 있는 빗변이 나오잖아요. 하이파트 뉴스 라고 얘기합니다. 하이파트 뉴스가 빗변, 빗변의 길이가 나오죠. 그럴 경우에, 브로드캐스터 클래시에서, 그 브로드캐스터를 헬스바가 받아서, 요렇게, 10라이버즈를 마이너스 1, 1만큼 줄여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렇게, 예를 들어서, 얘가 조금 이까지 왔다 볼까요? 그러면은, 클래시, 지금 보시면은, 끊임없이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요것도, 우리 수정할 겁니다. 자, 다시 볼까요? 요렇게 왔다 하더라도, 지금 닿지는 않았지만, 빙글돌면서 닿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클래시가 되죠. 다시 볼까요? 지금 닿지 않은 상태입니다. 빙글 가서, 요정도 왔을 때, 마찬가지로 닿죠. 그죠? 그래서, 지금 실 라이버즈가 마구 내려가고 있는데, 요거는 좀 이따 수정할 거에요. 자, 요렇게 코드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게 피타고라스의 정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 adjacent와, 그리고, opposite, 아,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어, 한국, 한국으로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네. 삼각형에서, 하여튼,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끌어온, z제곱. 그거에요. 자, 그래서, 근데 여기 지금, 댕글링 코드가 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왜냐니까, x포지션의 트렛은 항상, 제로죠. 그리고, y포지션의 트렛 역시도 항상 제로잖아요. 얘는 필요 없죠. 필요 없으니까, 빼내고, 그리고, distance를 항상 x포지션에 두고, distance를 항상 y포지션에 둔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distance의 제곱, 아, 제가 이 x포지션 곱하기 y포지션, 요렇게 했네요. 이전에, 원래 그 영상에 있던 내용은, 여기 x포지션이 아니라, distance에요. distance, distance, 들어가서, 얘가 여기 들어가고, 또, duplicate 해서, 또 여기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니까, 얘가 항상 제로니까, 얘가 항상 제로니까, 그냥, 바로 x포지션을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요렇게. 그죠? 그럼 얘는 필요 없잖아요. 필요 없으니까, 따라서, 위에 있는 두 개도 필요가 없죠. 얘 두 개도. 그죠? 그리고, 얘들도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훨씬 더 간단하죠? 거기다가 하나 더, 또 바꿔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브로드 캐스트 클래쉬에서, 클래쉬를 얘가 받아서, 헬스바에서, 라이벌을 수정하잖아요. 이것도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얘를 그냥 지워버리고, 그냥, 로켓십에서 바로, 라이버즈를 바꿔주면 되죠. 심 라이버즈. 그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지금 심 라이버즈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심 라이버즈가, 로켓에서도 지금 보이죠. 변수, 심 라이버즈라고 하는 변수가 보이잖아요. 베리어벌. 그리고, 헬스바에서 드라스도, 심 라이버즈가 여전히 보이고 있죠. 이건 어떤 의미예요? 얘는, 우리가 심 라이버즈라고 하는 베리어벌을 만들 때, 포 디스 스프라이트 온리라는 것이 아니라, 포 올 스프라이트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우리가 포 디스 스프라이트 온리 해서, 지금 현재, 어디예요? 헬스바죠? 헬스바에, 베리어벌 해서, 여기다가, 새로운 헬스, 바2, 두 번째 헬스바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헬스바2, 이렇게 할게요. 이번엔 포 디스 스프라이트 온리, 이렇게 했어요. 오케이, 했으면, 헬스바2는 어떻게 되나요? 심 라이버즈는 위에 보시면, 앞에, 이 심 라이버즈가, 어느 스프라이트에서 만들어져 있는지, 특정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헬스바2 만든 것은, 헬스바 라고 하는 스프라이트에서, 만들었다는 것을 특정이 되어 있죠.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그죠? 이 경우, 헬스바2는, 지금 현재, 헬스바 스프라이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헬스바2가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는, 로켓십에서 들어와서 보시면, 안 보여요. 사라지고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헬스바2의 값을, 헬스바2의 값을, 로켓십에서는, 우리가 들어와서는 소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걸 로컬 베리어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우리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설명을, 반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써볼까요? 그래서, 로컬 베리어블, 헬스바2 같은 경우가, 로컬 베리어블입니다. 로컬 베리어블, 자, 아, 신, 신, only by, only by, the sprite, they, belong to, belong to, 그것들이 속하는, 스프라이트에 의해서만, 관찰되고, 신, or, changed, or, manipulated, manipulate는, 조작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프라이트, 로컬 베리어버들은, 이 베리어블들이, 속한 스프라이트에 의해서만, 보이고, 변경될 수 있고, 조작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글로벌 베리어블은 어떻게 되나요? 반대로, 글로벌 베리어블, 글로벌 베리어블은, as in by, all sprite입니다. all sprite, all sprite, in the program, 우리 프로그램에 있는, 모든 스프라이트에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글로벌 스프라이트라는 게 뭐냐니까, 여기 make variable 할 때, for all sprite 있잖아요. 이게 글로벌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게 로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가능한, 가능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we, you, should use, local, variable, 즉, if possible입니다. 가능한, local variable을 이용해야 되고, 가능한, global variable는, 쓰지 않아야 돼요. 그 이유는, 나중에, 또 따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헬스바, 우리 새로 만들었던 것들, 헬스바에 있는, 얘는 필요가 없죠? 일단, 얘는 지워버릴게요. 지우고, delete 해놓고, 자,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로켓십에서 이미, 심 라이버즈를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글로벌로 만들었으니까. 이 경우에, 심 라이버즈를 글로벌로 만든 겁니다. 글로벌로 만든 이유가, 여기서, 브로드캐스트 클래시를 할 것 없이, 그냥, 바로, 체인지, 어디 있나요? 체인지, 오, 오, 여기 있군요. 체인지, 심 라이버즈, by one, by, 마이너스 one, 해주면 되죠. 그죠? 그럼 헬스바는, when I receive a crash, 내가 클래시라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 코드 자체가 필요하지가 않죠. 그죠? 그 코드가 훨씬 더 간결하고, 단순하고, 깔끔하잖아요. 그죠? 이럴 때, 글로벌 베리어벌로 쓰는 겁니다. 이때, 심 라이버즈가, 우리가 글로벌 베리어벌로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심 라이버즈가, 여기 헬스바의, 로컬 베리어벌로 만들어졌다. 이게, 여기 심 라이버가 있잖아요. 요게 앞에, 뭐라고 돼 있나요? 트릿 돼 있나요? 헬스바, 헬스바에 속한 베리어벌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로켓십에서, 요런 식으로, change 심 라이버즈 바이원, 이렇게 해줄 수 없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얘와 얘의 그리, 얘와 얘의 그리, 어떻게 측정하느냐, 하는데, 영상에서 측정하는 방식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훨씬 더 강기란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인지 아니까, 그냥, 뺀 걸, 얘를 90도로, 마이너스 90도로 돌립니다. 동작하고 있군요. 다시, 마이너스 90도로 딱 돌아왔죠? 그런 다음에, 얘를 끌어보는 거예요. 끌고 가서, 여기 딱 닿을 정도, 딱 닿을 동, 말동, 이미 닿아버렸네? 지금 떨어졌고, 떨어진 값을 볼까요? 떨어졌을 때, X가, 요정도가 X44, 정도로 지금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은 값이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린, 이 터렛의 크기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정한, 요 뭐예요? 로켓의 사이즈에 따라서, 저하고 값이 다를 거예요. 저는 로켓을 현재 사이즈를, 로켓은 100% 사이즈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터렛은, 터렛도 사이즈 100%를 두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린 크기가 저하고 다를 것이기 때문에, 요 그리가, 저하고 같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다시 한번, 로켓을 지정하고, 지금 보시면, 저의 경우에는 44입니다. 만약에 딱 붙게 되면, 붙었죠? 이때 43입니다. 그렇죠? 43 정도일 때, 충돌로 상정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굳이, 여기서 클리전 디스턴스라는 걸 만들거나 할 필요 없이, 그냥 43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 클리전 디스턴스를 클릭했을 때, 설정할 필요도 없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코드가, 영상에서 보인 코드의 양보다, 절반으로 줄어들었죠.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잖아요. 로직도 간단하고, 그렇죠? 그리고, 심플 이즈 베스트입니다. 항상, 코딩할 때, 염두에 둘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심플하게 만들 수 없느냐, 아는 겁니다. 심플 이즈 베스트입니다. 증가서트를 빼우려고, 심플 이즈 베스트.